이번 시즌의 첫번째 맞대결입니다. 공격을 못해 네트 맞고 나가는 서비스 오주현 네트 맞았는데요 자 윤주현이 예 게다가 또 두번에 패배하였습니다 서비스 윤주현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윤주현 뒤로 물러났는데 오주형 윤주현 포인트 전환 특점에 오주형입니다 강한 서브 출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오주형 오주형 많이 떴어요 뒤로 물러났는데요 앞서있는 오주형의 서비스입니다 그녁이 오주형 오주형 설치 딩 오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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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몰아본 윤주현의 백핸드 서브권까지 손에 있습니다 윤주현 개인 포인트 오주영 서비스 버핸드 전환 덕장 자 윤주현의 서비스입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상을 볼 수 있을지 윤주현 윤주현의 백핸드 리시브가 됐 자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순간 오주영 자 이번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윤주현 선수였습니다 대전에 걸렸고 오주영의 포하이 있습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맞춰주다가 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리시브 벗어나 경기는 한 점차 자 팝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멀어지는데요 오주영의 공격 윤주현 두 번째 게임입니다 오주영 오주영 중력한 오주영 오주영 그리고 오주영 동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듬볼 윤주현 수비됐는데요 다시 받아내 있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리시브 포인트 짧습니다 윤주현 순간적으로 두 번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세 번째 게임입니다 포인트, 점수는 두 점차 넷 10 오주영 필리 첫 번째 서브 윤주현 서비스 서비스 윤주현 넷 원 1 아 서비스 오주형 뜬 볼 마무리가 됩니다 윤주현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오주형을 몰아 붙이는데요 득점에 서비스 와인드 공격 오주형 한번 버텨냅니다 윤주현인데요 찬스볼 오주형 받아 냅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아 윤주현 백핸드로 계속 이번 백핸드는 서비스 이어갑니다 윤주현 강한 서브 그리고 삼고 윤주현 서브 득점 그리고 역전 오이 스코어 윤주현이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버핸드 탑스피 예 오주형 서비스인데요 맞히지 못합니다 예 계속 따라갑니다 들어왔구요 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 맞고라 갑니다 오 오주형 백핸드로 버텨냅니다 백차 서비스 오주형 3구 공격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비스 백핸드 서비스는 오주형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경기는 다시 동점 버핸드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데요 오주형 서비스 오주형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핸드 맞춰주다가 매치 포인트 윤주현 네트에 걸려 서비스 썸메 한글자막 by 한효정